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초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7월의 음원 강좌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서클챼트 뮤직어워즈 2022 올해의 감상 디지털 음원 부문 7월 에스파이 걸스 에스파이 걸스 에스파이 걸스는 31 선포 누적 재수역 7천 선생반점을 기록하며 7월의 음원 강좌로 무뚝 선수인데요 서클챼트 뮤직비디오 서클챼트 뮤직비디오 서클챼트 뮤직비디오 에스파이 걸스는 서클챼트 뮤직비디오 에스파이 역대 경기의 초등 판매량 1위를 기록해 놀라운 자랑을 보여지며 커리어 하이데에 발생했습니다 2010년 데뷔 2년 3개월 만에 선포세트를 앞둔 에스파이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내일 수상 소가 부탁드립니다 저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우선 다음에 앞서서 저희 에스파을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는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희 작년 하기도 한 걸스 앨범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돼도 더 멋진 음악으로 돌아올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걸스 앨범을 하면서 저를 함께 도와주셨던 우리 회사 식구분들과 저희 스텝 언니 오빠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스텝 언니 오빠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가장 큰 행복한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당신과 함께 저희 글로범 Scott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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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의 사랑에 대한 boa 감사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이크 저희를 너무 사랑하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올해에 꼭 좋은 노래로 돌아올테니깐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 다음주에 하는 콘서트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스파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심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 부탁드립니다 네 에스파이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리스너들의 최악 저격한 8월의 노래들을 만나볼까요? 웬만한 함께 아시죠? 네 에스파이었습니다 네 에스파이었습니다 네 에스파이었습니다